매일 아침 9시 땡 하면 나타나 매일 보는데도 내 마음은 또 설레 괜히 어색하고 아직 좀 쑥스럽지만 나도 좋아해 내가 원래 표현을 잘못해 서툴러 굳이 말 안 해도 내 마음 잘 알잖아 나도 날 좋아해 나도 너를 믿어 그럼 내 맘도 알아줘 너 깜짝깜짝 자꾸 놀래 키지마 예고 없이 네 입술 갖다 대지마 너무 급해 그냥 안아줘 키스는 다음에 키 키 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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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스는 다음에 멜로 영화 속 주인공 같진 않아 더욱 마냥 어린애처럼 가볍지도 않죠 여자는 있지 조금조금만 확인하고 십단 마련 gute 찹 Training 이에요 그리고 이런 아무 아 이렇게 21 20 ed